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랩업 가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캐릭터 생성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친구랑 같이 할지 아니면 혼자 할지 아니면 나 혼자서 하는데 파티가 잘 될지 아니면 무과금으로 했을 때 플레이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될 텐데요 일단 친구랑 같이 한다 랩업을 빨리 하고 싶다 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쵸 그냥 아무 클래스나 하고 한 명이 치유하면 돼요 그러면 랩업 자체가 빠릅니다 그냥 뭐 검성이나 뭐 수호 아니면 살성 아니면 궁성 아니면 정령 아니면 마도 하나 해서 한 명은 치유하면 정말 빠른 업을 지향할 수가 있죠 둘이서 그냥 닥스 하면 돼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빠릅니다 두번째 나는 현질을 안 할 건데 어떻게 해야지 랩업이 랩업도 빠르고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클래스가 좋냐면 일단 첫 번째 정령 괜찮습니다 정령이 소환해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저째가 돈 번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하면서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정령을 처음 키우고 나서 30까지 치운 다음에 한 거의 한 3천 정도 땡겼어요 3천 키나 그래서 다 살성한테 줬어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고 우리 여러분들 아유 나는 두 가지 캐릭은 너무 힘들고 직장인 이래서 나는 조금 더 편하게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리딩이 된다 생각하시면 뭐 수호성 그리고 난 리딩이 안돼 그럼 치우성 요거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pvp 를 진행할 때는 솔직히 돈이 조금 많이 들어요 pvp 할 때는 수호성 같은 경우는 아 수호성 치우성은 방방 생작 그리고 마저 그리고 치명 그 수호성 치명작 뭐 이런 식으로 막 준비를 세트를 뭐 1번 2번 3번 4번 세트를 준비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거 클래스를 해야 될지 일단 고민이 된다면 저는 그냥 탱커 아니면 치우성 돈 안 드는 캐릭터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그리고 최근에 정령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정령이랑 같이 파티하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솔직히 정령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트 데미지고 마도 속은 한방 데미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을 데리고 가면 도트 데미지로 천천히 뼈를 때린다는 이 느낌으로 데리고 가는 거고 마도를 데리고 가면 한방으로 그냥 잡는다는 느낌으로 데리고 가는 거에요 그리고 정령이 추가적인 옵션이 하나 더 있죠 부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력 강화가 있어요 파티원들 공격력 강화 그리고 파티원들 은신 이런 은신의 휘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쓰면 정말 재밌어요 파티 진짜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에드가 났어 막 도망가다가 어휴 우리 숨어야 돼 무슨 은신의 휘장을 딱 썼어 그럼 이러고 숨어있는 거야 그냥 숨어서 어휴 저기 지나가네 어허허허허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어 예전에 혹시나 드라웃 같은 데 갈 때 지금 뭐 택시가 다 준비가 돼서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이제 가잖아 그게 아닐 때는 진짜 정령 이렇게 같이 가면 은신의 휘장 딱 씌우잖아 파티원들이 안 보여요 마족들이 어 그러면 정말 아 역시 정령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캐릭 이제 고민 끝났나요 어 그렇죠 자 다음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케이? 음 오케이 자 다음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아 깜빡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캐릭 생성을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온에 이거를 좀 약간 강호동 같이 만들고 싶고 이거 날렵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찾아보시면 요 관련 좀 캐릭터 이쁘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 크기는 거의 대부분이 작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타겟팅 찍을 때 캐릭터가 작으면 좀 찍기가 힘들어요 근데 캐릭터가 크면 찍기가 겁나 좋죠 그래서 맨날 이제 큰 캐릭터들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어 저 새끼 찍히네 그래서 딱 찍었는데 딱 보니까 어휴 캐릭터가 막 이만해 어 그러니까 그냥 찍혀서 맨날 죽는 거고 캐릭터 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일단 얼굴은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세부 설정이나 뭐 이런 거 알아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체형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형은 이렇게 좀 약간 줄이고요 다리 길기도 다리 길기도 줄여요 그럼 이게 맥시멘 제일 나은 거예요 어 요 정도 사이즈로 하시면 조금 약간 돌아다니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다 줄이고 다리 길이를 줄이고요 그리고 머리통만 키웠어요 음 이거는 본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시죠? 자 다음 레벨업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